그냥 집안에 욕조에다가 물 털어놓고 있는 게 낫겠다. 사이즈가 뭐 이렇게 커지는 않다. 제가 표정 변화가 없어서. 저게 제일 즐거운 표정이에요. 저 표정. 완전 겨루게 가니네. 너무 힘들다. 뭐야. 어머나 빠졌어. 전동으로 샀어야 하는데. 아 돈 아낀다고. 아 돈은 내가 다 덥다. 이 피소 맞아요? 저게 좀 쌌거든요 많이. 반겨가 왔어. 이 튜브가 굉장히 큰데. 너무 작잖아요. 한번 바람 누르면 평생 써야겠어요. 바람 뺐다가는. 이분도 귀여워. 나가서 저 에어 넣어서 오면 되잖아. 뭐 하는 거야 지금. 빠져들겠어. 모르고 있어. 연구 아니야 연구. 아 이거 뭐야. 아 진짜. 아 뻗져 있었어 이씨. 아 근데 왜 이렇게 부풀어 있는 것 같지. 아 운동 많이 하시네. 아 결국 되게 잘하네. 되게 재앙기네. 다 됐어. 우와 좋아 좋아. 우와. 우와. 아 좋았어. 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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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.